끝으로 날씨입니다.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 기온이 서울과 대전 33도, 청주와 전주 35도, 강릉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에는 곳곳에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로 소나기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 안팎으로 강하게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